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9강 접속사 문제 Grammar Realtest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most of us 대부분 우리들에게 라고 해서 가면 되겠죠 When we think of 전치사 오브스 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웰크스는 작품 creative artist 창의적인 예술가 그리고 과학자의 작품에 대해서 업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혹은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imagine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경향은 아니요 상상 하는데 미스테리한 world 세계인데 of geniuses 천재 천재들의 세계를 우리는 상상해요 When an inventor develops an amazing new machine 할 때 시간에 부서져요 뒤랑 똑같이 쓰니까 그래서 when 시간에 부서져 썼어요 발명가가 주어고요 develop 개발할 때 놀라운 새로운 기계를 기계 혹은 a musician이 음악가가 만들 때 아름다운 피스 작품 조각 아니겠죠 음악의 작품을 또 똑같이 썼죠 웬 과학자가 만드는데 주요한 발견을 만들 때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핏 느끼는데 in a in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합니다 경외감 와 이런거 느낀단 말이요 의성어예요 어 자 우리는 assume해요 가정 하는데 여기서 that 들어간 이유는 조동서 나오겠죠 접속사에 자 이러한 천재들이 are very 에서도 빈칸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promise 느낀다 yet 그러나 뜻이죠 그러나 how ever 정도의 뜻이죠 아직 아닙니다 자 천재들이든 천재가 아니든 간에 아 여기가 줄이 꺼져 있어야 되네요 원래 그래서 실제 체계는 아 줄 꺼져 있네요 아 못 찾았네 그러면 천재이든 아니든 그걸 절로 써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용하는데 자 유사한 이에요 여기서도 빈칸 주의하는 것은 similar 유사하다 우리가 천재랑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유사한 창의적인 과정을 우리가 쓰는데 자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복합한 게 우사죠 그래서 whenever 언제 우리가 look at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가야되는데 자 우리가 볼때마다 something 무언가를 in a new way로 새로운 방식으로 봐야되요 자 혹은 실제 주어는 여기서도 우리가 try 할 때 동사 일치 문제 주의하시고 자 우리가 복수 동사 우리가 try하다 복수 동사 자 주어 동사 1번 주어 동사 2번 입니다 새로운 해결책 해결책을 to the problem 문제 할 때 요렇게만 하면 천재랑 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 그것은 프로세스 과정인데 of 전치사 뒤에 of looking이죠 자 그러면 쳐다보는 과정이요 at situation 상황 자 상황을 carefully 하게 하는 carefully 뭐하는 looking에 쳐다보는 부사가 looking 수식해 주죠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of 생략구조 여기서도 of making 하는 과정이에요 ing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라는 명사로 수식해 주는데 of 지금 전치사 1번 상황 2번 상황 요렇게 걸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이면 making following making 또 썼네 아 참나 자 making and following 하는 3번가 있었네요 만들고 따르는 거야 자 뭐를 plan of action은 행동 계획 결국에 행동 계획을 따라야지 이게 완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수의 중요성을 나타낸 거야 사실상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yet genius or not을 절로 팔아놓은 weather are we로 weather we are genius or not 이렇게 쓰면 주어 동사 완벽하게 들어간 아 지금 종속절에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본문은 다 봤구요 주제는 뭐 천재가 뭐 그렇게 천재가 아니다 라는 이 사람의 주장인데 나는 천재가 틀린 것 같은데 천재들 실제로 무섭습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그냥 천재들이 노력까지 하면 진짜 무서운 거지 노력 안하면 별반 탈할 게 없습니다 요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낚시다 아니면 천재 어떻게 이깁니까 천재들이 노력까지 하면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천재님들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겠죠 우리 자 그래서 윗그레스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도 별거 없다 조심스런 관찰과 계획이행을 해